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럼 시작했을대로 단 가루 목을 푸는데 오늘은 그냥 동백다령으로 목 품서 그쳐보면서 그리하십시다. 가세 시작!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괴람 자서 불을 밝혀놓고 그 내 길 시집갈 번수 만드네 설기적은 내 오장일세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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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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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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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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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신 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맥을 나가다가는 부모님 방에 꽂아주세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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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 따라 말 가세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따라 말 가세 선남선녀의 해처에는 우리 마을 논의던 곳 우리들 또 즐거이 동백을 따다 놀아보세 에이 춤을 추며 돌아보세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따라 말 가세 동백꽃은 우리 가구도 동백꽃은 우리 가구도 동백꽃은 우리 가구도 죽지도 않고 사철을 비네 동백꽃은 우리 가구도 예쁜 꽃 차 태가 곱고 귀여운 꽃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따로 말 가세 동백따는 큰 애기야 큰 애기야 큰 애기야 동백만 따가지 말고 이천광방음도 살짝 따가다가 우선 도선 사랑을 맺세 존대 회출검대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따로 말 가세 가, 가세 시작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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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을 따러가 동백꽃은 어여쁜 꽃 동백꽃은 어여쁜 꽃 차태가 곱고 차태가 곱고 차태가 곱고 느리게 하면 차태가 곱고 빠르면 차태가 곱고 시작 차태가 곱고 동백꽃은 어여쁜 꽃 동백꽃은 어여쁜 꽃 어여쁜 꽃 어여쁜 꽃 사철을 피네 사철을 피네 사철을 피네 사철을 피네 사철을 피네 사철을 피네 그렇지 그렇게 맞아야 돼 사철을 피네 시작 사철을 피네 그렇지 그렇지 가세 시작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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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동백을 따러가 동백을 따러가 따로가 따로가 그치 로가 따로가 그렇치 따로가 시작 다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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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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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손도손 주고받고 오손도손 주고받고 오손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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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받고 사랑을 맺세 사랑을 맺세 사랑을 맺세 사랑을 맺세 에헤이 야하 에헤이 야하 에헤이 야하 이가 퇴 올라가는 것을 왜 안 올리나? 에헤이 야하 라는 거 시작 에헤이 야하 에헤이 에헤이 야하 목을 수고를 해서 올려야지 힘을 안 드리고 기분만 올리면 안 되고 실제로 힘을 들여서 목에 근육을 움직여서 근육을 움직여서 노동을 하라고 목을 목청을 노동을 시켜 느낌만 갖고 에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에헤이 야하 에헤이 야하 초 고전 네 해 초 고전 네 해 초 고전 네 해 천 천 시다 좋은 네 해 초 고전 네 해 초 고전 동백꽃 동백꽃이 좋은 동백꽃이 좋네 동백꽃이 좋네 에헤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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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좋네 동백꽃이 좋네 동백꽃이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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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사이 그런 음들을 빼면 노래가 깨벗어갖고 동백꽃이 좋네 에헤히야 좋고 좋네 동백꽃이 좋네 이렇게 되면 뭐요? 그거는 선무섬이 배움이라고는 없는 선무섬 같잖아 에헤히야 좋고 좋네 동백꽃이 좋네 그렇지 그 다음에 가세 시작 가세 가세 시작 가세 그렇지 그렇지 그 에헤히을 달고 가는거야 원래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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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놓는거 그걸 잘해야돼 원래는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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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동백을 따라가 이렇게 그 다음에 3절도 배와 번지고 동백 따는 큰 애기야 시작 동백 따는 큰 애기야 동백만 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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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도 마음도 도호 도가 짧아 도호 그렇지 마음도 시작 마음도 살짝 꽁 따그라 살짝 꽁 따그라 가세 가세 시작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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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가세 동백을 따라가 가세 이렇게 하면 동백 타령이 깨끗하게 끝났어요 깨안하게 끝났어요 우리 전라던 말로 깨깟하고 깨안하게 끝났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저기 뭐야 훈안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번주에 우리가 흥타령도 만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 전부는 흥타령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이런 일이 있는가. 흥타령을 한 개 써야지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러면 안 되지라. 안 돼 안 돼 안 돼. 발표회 하시느라고 이것만 하셨죠. 그렇지라 안 되지라 안 되지라. 이제 흥타령도 우리 울태국님 좋아하는 흥타령도 멍싱 배워요. 꿈이라도 꿈이라도 하면 딱 뭐 어떻게 꿈이라도 했어. 네. 안경 척파수라고. 참 거주지 지지 못할 참 거주지. 참 그렇게 그렇게 좋아할까 그 말을. 내가 좋아하는 이로 좋아한다네. 이로 좋아한다네. 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짝봄날 다 가기 전에 교화들 노래가 있는데. 호남가 때문에 반짝봄날 노래를 못 배우겄네. 반짝봄날 있어요? 편신춘. 편신춘 어떻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먼저 그거 하고 호남가 나중에 돼요. 아니 그래도. 배우던 것이 있는데. 우선 호남가 뛰고. 편신춘이라는 멋진 단가가 있어요. 여기 있어야지. 여기는 따로. 거기에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완전 새롭게. 저기 뭐야. 풍류당에서 완전 새롭게 다시 배우는 노래예요. 편곡했어요? 아니에요. 안 배웠었어. 그간. 우리 그 저기에는 없어요. 그래 한단가요. 들어보시죠. 멋있고. 제목이. 편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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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원들이 편시춘. 편시춘 창가 소부야 웃들마라. 그렇게. 잠깐만요. 소부도 들면 되고. 소부도 들면 되고. 소부도 들면 되고. 소부. 창가 소부야 웃들마라. 좋은 고사들이 많이. 네. 공부를 해야 되는 노래도. 군불견 동원놀이 편시춘. 그대는 보았는가. 그치? 저기 동쪽. 울타래 잠깐 폈다. 울타래 잠깐 폈다. 울타래 잠깐 폈다지. 저기하는 거의. 도리. 도리화. 그러니까 저기 막 배꽃. 번번 저저저. 복숭아꽃. 남시랭이. 이렇게 막 폈. 폈는가. 그치? 쫙 폈어. 그것을 보았는가. 반짝 범나리. 그렇지. 동편시춘 창. 그래. 군불견 동원놀이. 변시춘. 그게 핀 것이 그게. 봄의 한 조각이잖아. 죽음이야 죽음. 그렇지. 복숭아라고요. 변시춘. 그렇게 핀 그. 우리 저기 우리. 그러니까 봄이 가까이 온 거야. 우리 그 동쪽 그 저기 뭐. 화단으로. 그렇게 가까이 우리 가까이 봄이 왔는데. 그거를. 그대는 보았는가. 군. 그대잖아. 그대는 보았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이고. 나 한잔 먹었어.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 말이. 고상하면서도. 얼마나. 정말이. 하서라 세상사 쓸 곳 없다. 그대는 보았는가. 그 동쪽 그. 담장에. 편한. 그 도리. 그리고 그. 잠깐 보물. 돌이 나오면 밑에서. 응. 그리고 창가 소부야. 웃들 말어. 청춘하고 비교하는. 아따. 나 그런 거 보면 그냥. 잠깐 청춘하고. 환장 그 노래가 얼마나 고상한지 모르겠어. 잠깐 청춘하고. 아름답고. 눈물 나고. 네. 아니 저는요. 매화. 매화를 우리 그 아파트 뜨래. 피웠길래. 처음으로 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서. 또 한 번 보러 가려고 했는데. 반 다 저버린 거예요. 그라지라이. 그렇게 험망해. 잠깐이요. 그게. 그래서 잠깐 본 날이요. 그게 편식춘이에요. 그게. 세상에 지금 우리 아파트. 울타리 사방 간 데가. 도화. 그 붉은 잎. 그 도화가. 사방 간 데 폈는데 눈물 날라 그래. 아침에 거기를 가면서.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피 한번 오고 바람 불면 적어. 다 져 버리자네. 환장하게 이쁜 그篤이. 그 꽃들이. 눈물 날라 그래. 그러니까 그 꽃 꽃하고도 저래요. 매화가. 격이 다르잖아요. 다르구멀고라 잉. 다르구멀고라잉. 다르구멀고라잉. 두 분 보러가. 돈이 없어지지지. 그러고 도화는 역시 도화가 역시 요조하드라. 무름동원에 피는 꽃 아니에요? 그니까 요조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굉장히 도하가 요조해 뭐라 그럴까? 지금 말로 치면 우리가 미투에 걸려 섹시해, 꽃이 섹시해 그래서 도하살 있다 하잖아,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렇지, 도하살 얼마나 그 꽃이 사랑스럽고 그러면 러블리하면 그러겠어 러블리하면 러블리한 게 아니야, 사실은 섹시한 거야 근데 그런 말 하면 미투에 걸려 근데 뭐 꽃한테 그런다고 그게 미투에 걸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사꽃이, 복사꽃이 섹시하다 그랬다고 그게 미투에 걸리나? 이거는 오프로 레코드입니다 다 띄어냈어요 에미네 다시 갑니다, 동백 타령 동백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호남가를 다 배우고 우리가 봄달이 지나간 후에 초여러맨들 편시춤 배우면 뭐 어때? 그래가지고 내년 우리가 그래가지고 가을에랑 겨울에랑 봄 오라고 불러싸면 되는 것이고 내년 봄에 시들어지게 부르면 되는 것이요 그렇죠 자, 군불견 동원돌이 편시춤 이러면서 옆에 저기 친구한테 군불견 동원돌이 편시춤 장가 소보야 웃들마라 하면서 탁 웃지마라 딱 이래 말라고 이러면서 아따, 겁나 좋지라잉 배워버립시다 우선 호남가 배우고 동백 사랑 배우고 오늘 동백 사랑 한번만 더 하고 그쵸? 네 대안하니 끝내부러 그렇게 하고 호남가를 쫓아 배운 다음에 흥타리 형이 한 개 또 배워 시간이 없어요 그럼 시간이 그리 널널치가 않아 가세 시작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로 가세 오롱조롱 동백을 따다 기름 짜서 불을 밝혀놓고 내 애기 시집갈 혼수 만드네 살기 좋고 내 고장일세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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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꽃을 따로 가세 가세 시보 야 둥근 발언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온 전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얼굴을 돌리네 고개를 숙이네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전리바다에는 아랑내들이 조개를 줍고 우리를 보장 못해서는 그들이 드리기 동백꽃을 따네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빨간 동백 따다가는 이쁜 계신 방에 꽃잎을 얻고 하얀 통해 구다다다다는 부모님 방에 꽂아주세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가세 동백따라만 가세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따라만 가세 선남선녀의 해척에는 우리 마을 노니던 곳 우리들은 또 즐거이 통백을 따다 돌아보세 춤을 추며 돌아보세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따라만 가세 동백꽃은 죽지도 않고 사철을 피네 동백꽃은 오여쁜 꽃잎 배가 곱고 귀여운 꽃 좋네 즐겁네 동백꽃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따라만 가세 동백따라는 그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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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만 다하지 말고 그네기야 그네기앱이 동백따라만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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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가세 동백을 따라가 동백꽃은 어여쁜 꽃 자태가 고고 동백꽃은 은이 굳어 사천을 피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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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가세 동백을 따라가 오선 오선 축구 받고 사랑을 맺세 에헤이야 좋고 좋네 동백꽃 좋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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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가세 동백을 따라가 동백 따는 흔행이야 동백만 따지 말고 이 총각의 마음도 살짝 꽁 따거나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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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가세 동백을 따라가 호남과 몇 페이지죠? 2페이지 맨 앞에 아따 자주 불러야 되겠네 아따 이거 잘 못하니까 자주 자주 불러야 되겠네 동백꽃도의 동백타령도 아유 시상현아 그래요 잘 하시는데도 부족하심을 느끼십니꼰 우리 삼양룡 겸손하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